MBN 뉴스파이터의 특집 뉴스에서는 어제 우리는 한국 연예계에서의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몇 일 전에 열린 국가 브랜드 어워드에서 가수 영탁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의 30분 길이의 뉴스에서는 영탁이 귀하게 여겨지는 상을 수상한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전문가들 간의 열띤 토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인 김명준은 한 번 더 영탁이 만들어내는 큰 영향에 감탄하며 논평에 참여했습니다. 영탁은 대상 뿐만 아니라 4개의 다른 상도 수상하여 한국 트로트 음악 역사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들은 영탁 뿐만 아니라 그의 팬 및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대한 자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의 대변인인 김명준은 영탁의 독특하고 다양한 재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영탁과 동급의 유명인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영탁이 트로트 음악계 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영탁에 대한 기념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장르의 발전에 중요한 기록을 남겼으며 이것은 한국 음악의 미래에 있어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임을 입증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어워드 시상식은 영탁을 포장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장르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영탁이 5개의 상을 받으며 기록을 세우면서 트로트 팬 및 한국 음악 애호가들은 이 음악 장르의 번영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서의 논평은 영탁의 성공 뿐만 아니라 그의 트로트 음악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창의성에 주목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은 영탁이 이 음악 장르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광범위한 청중을 끌어들이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탁은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통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